산전수전 토크 뭔 소리야 지금 10분이나 느껴가지고 시작하셨네 이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 게시판을 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악플들 달아나 그거 다 초딩들일까요 초딩들 악플을요? 아니 어디에요? 아니 게시판 여기저기 개콘이고 뭐고 진짜 다 난리가 났어요 안형민씨 기사에? 네 안형민씨 기사가 납니까 근데?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유명인한테 납니까 아닌가요 저같은 예 어떻게 했길래 초등학생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럼 맨날 재미없는 유행어 나니까 이거 언제 건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거 봐 당신은 무풀이잖아 네? 난 악플이라도 달리지 무슨 소리라는 거 무풀이 더 무섭다는 거 모르나 무풀은 무슨 무풀이에요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들려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절대적인 지지예요 왜왜왜 기사 하나만 나왔다 하면은 뭐 그냥 초등학생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진행이 안 돼 뭘 해도 하지만 어른들은 싫어한다는 거 아니죠 아니죠 주먹 다짐 한 번 하실래요 제가 자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뭐랄까 악플 이런 거 굉장히 진짜 많이 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죠? 산전스레토크? 글쎄요 당신 차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주변에 초등학생들 많잖아요 초등학생들 때문에 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저기요 대본을 좀 읽으면서 하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감수성 예민한 18세 소녀 윤미라입니다 아 이름이 예쁘네요 윤미라 전 이름이 감수성인 줄 알았어요 한 달 전 과외를 가던 길 저는 횡단보도에서 멍하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이웃 남고에 소문난 얼짱들이 떼지어 서 있더군요 저는 나름 청순가련 컨셉을 잡고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까만 티에 까만 가방을 메고 말죠 잠시 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얼짱 무리들이 일렬로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도 끼어 있었죠 한 5미터쯤 건넜을까요? 뒤에서 한 초딩이 시끄럽게 누나 누나 그 시끄러운 건가요? 누나! 누나! 누나 확 그냥 누나! 누나! 됐죠? 이 정도면 저는 남동생이 없었고 누나라고 불릴 이유가 없었는데 누굴까? 자꾸 뒤에서 누나! 아 누나! 네 설마 나랴 싶어서 슬쩍 돌아봤더니 웬 킥보드를 탄 초딩이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딴에는 날 도와준답시고 아주 크게 아이의 천사의 그 미소와 함께 누나! 바지 짚어 흘렸어요 어머!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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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살려줘 어떻게 해 그때 저는 초당황 울트라 쪽팔림 상태였습니다 분명 20명의 사람들과 얼짱 무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도 날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초딩 목소리는 기차 화통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0.3초 만에 본능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이 제가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 없는 초딩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저기요 거기 까만 가방 맨 누나요 아 지퍼 흘렸다고 아우 눈치 더럽게 없어 진짜 이미 많은 사람들 시선이 안 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 정말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0.1초 만에 저는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어쩜 사람 잔머리는 이토록 빠른지 저는 제 배낭을 얼른 앞으로 가져와서 제 배낭 지퍼가 열려있던 것처럼 그걸 잠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제가 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모습을 본 초딩 답답한듯이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씨 그거 말고 바지요 바지 지퍼 아 이 누나 답답하네 바지 지퍼 저거를 죽여 살려 진짜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고 저는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귀여운 딩초야 누나도 알고 있단 말이다 초딩은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나를 앞질러 쌩 달아났습니다 킥보드? 저는 차마 그놈을 따라가서 패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지퍼를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을 저는 무표정으로 배낭을 앞쪽에 돌려맨 채로 그렇게 10미터가량을 웃는 사람들 속에 거기 킹카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 거죠 사람들 그 속에 묻혀서 일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그 거리가 어찌도 긴지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때면 전 저도 모르게 지퍼를 다시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개념 없는 초딩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황현희 씨를 보는 듯하네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약간 감상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황현희 씨는 지금도 초딩 같아요 초딩들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만화책보다 보면 제가 소년탄적 김정일이라고 조사함을 나누고 아이디어 회의할 때 가끔 보거든요 보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얘기가 전개될 중 어떤 여자 얼굴에다가 누가 범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분명히 초딩 짓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범인이라고 써놓은 거야 반 대여했음에도 물가고 찢어버렸잖아요 그 장을 차라리 그 한 장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장을 찢어가지고 냉장고, 아 냉장고래 슬금통에다가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다소 철없는 어른들이 아니었을까요? 꼭 초딩이 아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글씨 차가 약간 궁서체 비슷한 게 약간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듯한 글씨 차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초딩들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초딩들이 초딩들을 같지가 않아요 나 얘기 좀 하자 좀 이 여자가 너 재미없으면 알아서 하여튼 아니 근데 그 조카가 저한테 아니 용돈을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용돈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 그래 그래 줄게 얼마 하면 돼? 말했더니 저희들 때만 해도 왜 500원, 1000원 이거면 정말 과자도 다 사먹을 수 있었잖아요 감지덕제였죠 감지덕제였죠 그것도 근데 얼마 달래요? 조카가 한 100만원 달라는 거 아니야? 조카가 1학년짜리가 조카가 한 말이 진짜 네 천만원을 달래는 거예요 천만원이요? 아니 1학년이 천만원의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? 아 천원이 아니었을까요?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때까지가 어릴 때 천만원의 천자도 몰랐었어요 그냥 그런 숫자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돈에 너무 박식해 두 번째 사연은요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유기응씨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의 열혈나마 유기응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인 제가 요즘 초등학교 3학년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늘 제가 그 친구가 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집앞에서 K1 장난감총을 들고 서있는 그 초등학생 때문에 좀 미쳐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군요 무섭겠네 예 집앞을 지나가는데 네 겁대가리 개념까지 상실한 초등이 총을 들고 저한테 야 쏜다 너 쏜다 진짜 쏜다 이러는 겁니다 한 대 때리고 싶네요 아 이거 날려차기 하고 싶네요 갑자기 예 어쨌든 K1 장난감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전 슬쩍 쫄아가지고 그날 그냥 도망을 쳤어요 이게 또 비비탄고 들어가 있는 고총인가 봐요 그렇죠 잘못 맞으면 위험해요 진짜 큰일 나요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초등 진짜로 뒤돌아 도망가는 저를 향해서요 총을 싸서요 제 왼쪽 엉덩이 정가운데를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아 명사수예요 잘 맞춘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전 너무 아픈 나머지 전 계속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참 이분도 비굴하네요 근데 어른인데요 그러니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상하죠 그깟 그따위 초등이 쏘는 총이 그게 무서워서 대등이 도망을 치다니요 하지만 그 총 맞아본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 아픔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설마하는 마음으로 같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초등이 또 K1총을 들고 떡하니 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절 보자마자 야 너 어제 도망갔지 죽었어 이러면서 또 총을 겨누는 겁니다 상현이 씨 보는 것 같은데요 자꾸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일단 얘기를 일단 맞추게 하자 알겠습니다 당황한 저는 순간 돌을 들었고요 돌을 들고 초등에게 야 이거 던진다 어? 던진다 이랬더니 그 초등이 멈칫하더군요 자 이분도 성격 있네요 초등한테 돌을 예? 같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겨먹으려고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속으로 이 친구 이 초등이 당황을 하니까 역시 초등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름대로 이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이 잠시 후에 지네 아빠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걸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총을 겨눕니다 전 또다시 문양 빠지게 돌 던지는 신용을 했지만 아 이게 헬멧을 쓴 거죠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먹히지 않더군요 그 초등이 결국 총을 쏴서요 정확히 제 손목에 동맥을 정확하게 맞추더군요 무슨 동맥을 정확히 맞춰요 그러니까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아파서 전 또 도망가고 말았어요 초등이 맨날 육군 사격 훈련장 가서 연습하나? 총 하나는 정말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전 너무 화가 난 저는요 결국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에서 계란을 몇 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던져서 그 초등에게 명중시켰습니다 유치해 초등보다 더 유치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돌고 있는데 큰일 나시려고 계란을 던지시고 그랬더니 그 아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전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초등이요 엄마가 쫓아와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은 저는 초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온 동네 초등과 맞서 싸움 개념 없는 대학생으로 찍히고 말았답니다 어우 망신스러워 오늘도 그 초등이 길목에 서있을 텐데 솔직히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해야죠? 흑흑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분 사연이 아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좀 특이하네요 근데 이게 또 초등이 그런다고 또 이렇게 거기 근데 자존심은 굉장히 살아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같이 싸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럼요 그 누구한테도 집이 아무리 빵빵해도 일단 지기 싫거든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든 여자든 안 가리고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 이 심정을 알아요 근데 이게 이기려고 같이 되더라면 같이 또 이게 비참해지거든요 결국 욕먹는 거죠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동급이 그 사진동생한테 당연히 이기지 한 번 정도 져줄만한데 지면 이상하지 지면은 안 된다고 얘 승부욕 저기야 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공모들이 와가지고 왜 한 번 져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면요 얘가 게임에 능률이 안 올라 재미가 없어 다 이겨버려요 얘가 울고 울고 할머니 오셔가지 니가 사람이냐 나잇값 좀 해라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 정말 그러고도 남으세요 아니 제가 예전에 머리 한 번 툭 쳤다가 장난으로 쳤다가 저한테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야 저는 툭 쳤는데 아 고리 울리게 때리고 막 이래요 오빠한테 고리 울리게 머리를 아니 진짜 그대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랑 이런 그 사소한 거지만 정확히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제가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닌데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한 번 불쌍하니까 나이 먹으면 알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요즘 초등들이 초등들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아플 거란 생각도 못해요 저거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물체 맞아 딱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맞아 요즘 초등들이 너무 그리고 성숙해있는 게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지나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초등들이 이렇게 손잡고 남자였잖아 옛날에 그 소급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 잘 들어가 너는 입에다가 뽀뽀를 딱 해주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황현희 씨는 그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찍었죠 아니에요 감상했죠 야 그렇게 하면 안되지 가가지고 네 이렇게 철이 없는 어른입니다 황현희 씨는요 돌리고 다시 해봐 빨리 예 됐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니까 어차피 초등들이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초등들을 위해서 만세 3창으로 이 시간 끝내기로 하죠 좋네요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초등 만세 초등 만세 왜 안해 잘한다 초등 만세 초등 만세 산전선 토크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